토요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핸링팀으로 갑니다. 바로 비명 행사입니다. 민주당이 공천 심사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공천을 둘러싼 비명과 친명의 파열음, 점점 더 터지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실망을 다시 되찾고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샀는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칼을 사서 강도질했으면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먹었다고 쓰실 겁니까?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 비명계 지역구의 현역 배제 여론조사를 놓고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의 갈등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도부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맞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언론은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 대표 원내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견이 개진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만약 저런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면 사무총장이나 공관위에서 이런 부분에서 논의하고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그런 정말 지도부가 책임져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여론조사 업체가 4개가 정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아마 공천 관련해서 여론조사하는 업체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고요. 그 문제가 만약 논란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사무총장 그리고 공관위에서 함께 논의를 좀 해서 그 업체가 부적절하다면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업체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만약 그게 논란이 된다고 하면 그 업체를 뭐 조사 과정에서 빼는 건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는 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그 업체가 조사한 게 공정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업체에서 등록이 돼 있고 그 여론조사 업체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뭐 불공정하게 문제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조사를 공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면 그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업체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다시 와서 한다 이게 논란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업체가 정말 공정하지 않았다면 그건 법적으로 처벌받을 문제이지 이게 뭐 예전에 어떤 일을 했으니까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의원총회에서 여론조사 업체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님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이재명 대표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슈퍼마켓에서 과자 강도를 당했는데 거기 가서 뭘 사먹었다고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임종석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한양대 출신으로 아주 절친한 사이고요. 일찌감치 그 중성동갑 지역구를 떠나서 서울 서초울 그야말로 민주당의 험지 중에 험지에 미리 가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정당성이나 나는 희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 OOO이라는 회사인데 성남에서 십수년 전에 여론조사 한 번 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개 중에 하나고. 이 업체가 현역 의원을 배제한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해서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사실 일단 배제를 시켰었는데.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이 왜 그 업체를 배제시켰느냐. 그 업체 문제없는 업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루 만에 다시 복귀를 시켰다. 그러니까 다시 추가를 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보통 업체는 그렇게 안 되는데 특별 대우를 좀 받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좀 더 명확히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논란이 있고 현역 의원 배제와 관련한 여론조사 때문에 지금 뒤숭숭하거든요. 저격 공천이다, 방탄 공천이다, 특보 공천이다, 로얄티, 총성 공천이다. 이런 말들이 돌아서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내전 상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홍의표 원내대표가 이대로 가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의원총회나 회의에서 좀 더 이 문제를 한번 투명하게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라서 아까 물론 원내대표하고 대표가 면전에서 언성 높일 수 있죠. 그게 민주정당인 거예요. 원내대표가 대표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시끄러워야지 그냥 조용하고 말이죠. 아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민주당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회의의 결과를 보고 이 업체가 정말 문제가 없는 업체인지가 입증이 돼야지 슈퍼마켓, 과자강도 한 번 이런 얘기로 다 덮어질 사안이 아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현정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 중에 하나가요. 또 보통 ARS로 여론조사를 하면 500명이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더라고요. 이게 좀 관련이 있을까요? 아마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하는 나라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거는 이게 이제 어떤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 후보도 여론조사를 결정하는 이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아시겠지만 저도 하루에 한 지금 한 20, 30통씩 전화가 와요. 그런데 아예 저는 차단을 해놨습니다. 안 받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그냥 전화 그렇게 뜹니다. 선거, 여론조사 이렇게 뜨면 다들 수신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인 분들은. 문제는 뭐 예를 들면 ARS라는 게 기계음으로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응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소위 이제 조직력이 있는 어떤 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과다하게 이제 어떤 답변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겁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그다음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의 주소 이거 자체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뭐 이 마포에 산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주민등록상 마포인데 실제 사는 거는 뭐 용산에 산다. 이런 경우에 그렇게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예전 2016년, 12년 선거인가요? 통진당이 당시에 이제 이 여론조사 이 문제를 조작을 해서 당시 후보를 선정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도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문제는 무조건 여론조사로 이걸 결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조직화된 몇백 명만 있으면 실제로 여론조사의 응답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지금 한 1만 명, 2만 명 하면 대략 한 1천 명 될까 말까 하는 조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이런 여론조사로 이런 결정하는 이 문제.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이 여론조사에 너무 과대한 과신에 빠져 있다. 특히 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서 여론조사가 너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네.